시사 포차 시사 맛집 시사 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시사 한 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사 포차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질문과 댓글 남기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같은 안주를 가져오셨는데 오늘의 시사 메인 안주는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가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이 징계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상한 징계죠 뭐 이거는. 이상한 징계. 국민의힘이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이상한 징계를. 윤리위. 어떤 점에서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1차 징계 때는 양두구육부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당에다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정말 비일비재예요. 정말 비일비재하고. 공천 문제로 많이들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고 그거 아니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그거 전부 다 다 윤리위에서 올려가지고 심사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졌는데 엄중 경고로 그치긴 했지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올렸다 그러면 애초에 윤리위는 처음부터 완전히 정치적이었다는 얘기를 자임하는 셈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다고 하면 정말 웃기게 되는 거고 설령 형평성을 맞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무슨 모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그다음에 최종 심사권을 행동의 규범들을 하는 최종적 심사 권한 어떤 반으로 따지면 선생님 같은 역할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안 돼. 너 이건 앞으로 하지 마.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윤리위는 계속 한동안 정치적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저를 비판하는 누군가를 제가 윤리위에 재소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또 저를 재소하고 윤리위는 이제 일복이 터진 건데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건지 저는 윤리위가 스스로 국민의힘 정당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징계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어제로서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쬐깍쬐깍 돌아가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은 무엇이고 언제 터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재수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제 윤리위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행동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그리고 동기와 근거가 그냥 이준석 너 싫어. 너 미워. 너 나가. 이걸 하고 싶지만 나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게 묶어놓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형상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시한폭탄입니까? 저는 옹졸한 모복을 했다는 걸 국민의힘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까지 치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은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 시한폭탄입니까? 도봉만 빼고요. 도봉값만 빼고. 절박한 목소리에 들렸습니다. 곽우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용산도 그렇고 윤리위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 상당히 좀 영리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함과 부당함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왜냐하면 원래 예측을 했던 거는 이제 추가 징계라고 하면 기존 징계보다 수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것보다 높은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얘기됐던 게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였단 말이죠. 제명은 말 그대로 제명이고 탈당 권고는 사실상 그 기간 내에 탈당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제명 조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쫓아내는 시나리오로 원래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조금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아마 파이낸셜 뉴스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좀 수위를 낮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까지 출마를 어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희생자로서 혹은 순교자적인 이미지를 너무 가져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 정도. 만약 제명이나 탈당 권고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 밖에서 자신의 부당함을 더 호소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칠 그게 더 커지기 때문에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나갈 거면 나가든가 너는 어쨌든 여기 안에서 다음 총선도 못 나가고 이번 전당대회도 못 나가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찍어 누르다가 반발력도 너무 심하고 여론도 좋지 않으니 그런 점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물리적으로는 총선은 나갈 수는 있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3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그때 풀리니까 그때 풀린 사람에 대해서 공출을 주면 또 문제가 생길 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황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하는 걸 보게 되면요 만약에 총선에 임박했는데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면 윤리위가 징계 풀어버릴 거예요. 그냥 당원권 징계를 풀어버리고 지금부터 김재섭 위원장님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윤리위원회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공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넘겼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랑 혹시 통화하셨나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요새 아마 이준석 대표랑 통화가 직접 되기는 다들 어려울 거고 제가 이준석 대표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분과 통화를 했는데 확실한 답은 이겁니다. 탈당은 없다. 탈당은 없다. 그다음에 당내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가 싼 변은 자기가 치워라 이런 개념의 저는 윤리위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러운 걸 묻히고 싶지는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런 메시지가 저는 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중간에 아마 우리 이종국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제되는 형국이 올 텐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바른정당이랑 자유한국당이 나눠져 있을 때 과거에 김연아 의원이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 뭔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 같이 목소리를 좀 내면서 다원권 정지 3년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다원권 정지 3년 된 걸 해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다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의 결정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저도 비대위에 있을 때 복당 여부나 이런 것들 다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로 복당 내지는 다원권 정지 해제는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다원권 정지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원권 정지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다원권 정지는 1년 반이 다 유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테고 물론 지지율이라는 외생 변수도 있긴 있지만 이종훈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 같습니까? 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길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거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당의 개혁 그리고 호남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 자신이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싶었던 그 방향과 그 노선 그대로 가는 건데 이러면 이제 또 당을 지금 지락펴락하고 있는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실세들 그리고 또 중진들 용산 모두 다 싫어하겠죠. 충돌하겠죠. 그리고 또 용산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광고 끝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문을 여는 시사포차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못다한 이야기 나오고 계시죠. 일단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그동안 해왔던 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하는 노선 그 노선을 가려고 할 거고 그 방향 밖에는 제가 볼 때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 배후의 세력들 모두가 싫어할 겁니다. 바꾸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징계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충돌할 거예요. 충돌할 것이다. 계속적인 충돌은 일어날 거고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과거에 소위 친박친의로 나눠서 하나로 다행히 격한 내분을 일으킬 때 소위 정말 패조처럼 뒤로 밀려났던 박근혜의 친박이 사실 MB 정권 말기에 화려하게 보관했잖아요. 당을 접수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해왔던 노선들 당을 개혁하고 개혁보수의 노선을 계속 견제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게도 공간이 열린다. 공간이 열린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면서 352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징계 안 됐다고요? 오늘 발언 때문에 또 윤리위 올라가야 하겠네요. 막말은 이준석 발언보다 더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아마 혁개물고 죽지 관련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징계가 안 된 게 아니라 아까 엄중주의 징계를 받게 받았다. 말씀하셨죠? 그것도 징계라고 하면 징계죠. 그런데 그게 징계 내용에는 없죠. 윤리위 내부에 엄중주의라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김조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징계가 완전 난발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락이죠. 징계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국민이 징계의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징계의 힘 그러니까 무거리가 말실수 내지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특정인을 공격한다든지 논쟁적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당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니까 너 징계 그리고 말이 좀 심한 어디 왜 술자리에 참여했어? 너 징계 이게 정말 징계 대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와 다 하세월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상대편의 입막음을 위해서 계속 남용되고 저는 악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윤리위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맥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 말실수만 하면 그거 코투리 잡아서 서로 윤리위에 징계하고 징계 내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트집 잡고 할 거거든요. 저는 애초에부터 잘못된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그냥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저기는 징계 안 해? 왜 저기는 징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징계의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이종훈 평론가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징계의 힘이라고 하는데 징계의 힘이 되는데 그 징계도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로지 권력의 눈치 보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혜민들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그때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하잖아요. 비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어요. 징계예요. 그런데 폭우와 을지훈련 때문에 연찬회 때 술을 먹지 않기로 결의를 했던 당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론을 위반하고 술병에 숟가락 꽂아서 노래 부르신 권성동 의원은 엄중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징계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나도 그냥 엄중주의 주면 될 걸.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산과 덜 친한 게 잘못이었던 거겠죠.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지금 징계의 힘이 되는 이 당은 용산과의 친소관계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그냥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의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한 번도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당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가 너무 미적거려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탄받고 비판받은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기구로만 형식적으로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언론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윤리위원회가 윤리위 전체를 연다고만 하면 심야 시간까지 기자들이 다 거기 뻗치기 해서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귀담아 듣고 있고 이왕희 위원장도 자기 이렇게 맡을 때까지만 해도 이럴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발언을 스스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정국을 만들어 온 것 자체가 이왕희 위원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끌고 오고 있거든요. 계속 징계 내용 같은 거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은 당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 당의 지지율에 가장 악영향을 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자태로 하면 징계를 해야죠. 소환해서 서면 조사를 하든 뭐로 하든 서면 조사 통과하면 무례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용산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윤리위의 칼날이 시원치 않을까. 그리고 이상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칼날이 두껍게 좀 날카로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례들만 보다. 예를 들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윤리위에 소환이 됐었는데 당론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주의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한 거가 여당의 입장에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당 내부적으로 비판적으로 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명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당으로 당선이 됐었고 합당 과정에서도 합당에 반대했고 나 탈당시켜달라 재무시켜달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안 받아주고 당 지도부에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못 나가고 지금 의원주의 유죄를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할 때 발언 가지고 징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주면 되죠. 알아서 하나 너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그냥 따로 행동하시면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윤리가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거나 덜 비판적인 사람들도 목소리를 채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윤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곽 기자님이 딱 지적하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윤리위의 공정성을 의심하시잖아요. 사실은 당내에서도 그 분위기가 없지 않을 테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후달달합니다. 지금 윤리 얘기할 때마다. 후달달하세요. 그런데 제가 참 윤리를 계속 비판을 했었던 이유가 이게 우리가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넘어왔을 때 핵심이 사실은 왕이 가지고 있는 형벌권이나 사법권을 우리가 사법부에 넘기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우리가 취하게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판결을 받는 거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런데 지금 벌써 선택적 사법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곽 기자님이 해 주신 거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셨던 법치주의를 저희가 정면으로 윤리위가 위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면으로 위반했죠.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초헌법적 기구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헌법 제27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임석 대표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거잖아요. 가처부신청으로 얘기하면. 임석 대표는 윤리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게 정말로 징계사유인가요? 네. 이왕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헌법 제21조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결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도 일단은 법원에서의 어떤 가처분 기각. 그리고 윤리위에서의 추가 징계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안정화됐다.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분위기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대세가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무풍지대. 그러니까 이제는 새찬 바람이 안 불긴 했지만. 물이 보여있으면 또 썩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당장. 이게 비바람도 불고 물도 넘치고 범람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물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건데. 계속 갈리지 않은 어항 속에 물. 고요한 어항 상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핑계 안어를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핑계를 제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좋은 선택인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다 이준석 때문이야.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물 이준석처럼 모든 잘못은 이준석에 의해서 나왔고. 그 덕에 그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제거해야 한다. 걸림돌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걸림돌을 본인들이 주정했던 걸림돌을 뺐습니다. 앞으로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요? 앞으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나온 지지율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2030의 긍정평가는 절반도 채 되지 않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무당층 비율이 30%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요. 20대 무당층 비율은 거의 절반 4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젊은층 2030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우신 기자 같이 이 추세 읽고 계세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련이 시작되면서 2030 특히 이대남으로 불리는 분들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진 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또 여성가족부 페이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실 이 이슈가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여소야대에서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던질까? 어? 이대남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페이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다시 좀 우리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준석만 여러분 챙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여러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마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계산도 저는 당연히 밑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쉽게 돌아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원할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용산에서부터 지속적인 이 근래의 체리 따봉을 시작으로 쭉 이어져왔던 이 모든 여파들 때문에 이미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층들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사람이 우리를 대변해 준 사람이라고 이미 투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여가부든 아니면 그 외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회유할 수 있겠다? 쉽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무슨 당근 주고 뭐 주면 저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지지해. 어떻게 해 줄 거라고 굉장히 쉽게 지금 저 지지층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김재섭 위원장님 누구보다 국민의힘에서 청년층에 관심 많으셔서 소통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소통하여 오신 우리 20대 남성들 여가호 폐지한다고 하고 페미니즘 공격하고 그러면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준석 20대 30대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그 무엇들을 20대 3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제명되고 쫓겨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대 30대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준석이 쫓겨났다가 아니라 이 당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구나. 정치인을 누르는구나. 이 당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이 당은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꺼내려고 하지 않는구나. 웰빙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대 30대가 실망을 한 것이지 그냥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투영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어떤 아바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준석만 다시 데리고 오면 이게 회복이 된다? 아니죠. 그 전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가부 이거 다시 돌려온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 20대 30대가 원했던 거였고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20대 30대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앞으로는 아닐 걸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을 그렇게 간단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국민의힘이.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데는 인석 대표가 주창했던 세대 포위론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 70대와 20, 30대가 40, 50대를 애워싸자 포위하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20, 2030이라는 새로운 동맹과 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 속에서 정말 1%도 안 되는 격차를 가지고 당선이 됐죠. 0.75%를 가지고 그 작은 격차를 가지고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은 동맹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였어요. 연합의 신뢰가 깨진 상황. 동맹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웠어. 이제 안녕. 이런 거네요. 먹튀.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이후 이제 비대위원회가 언제까지 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곽우신 기자 좀 들여다보셨어요? 사실 전당대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계속 인용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조금 일찍 풀리거나 전당대회 시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 전 대표가 스스로 복권할 수 있도록 재출마가 가능할 것인가. 전당대회 다시 나서가지고 제 신임 받겠다라는 형식으로 나설 것인지가 좀 관심이 하도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이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키겠다고 당에 입당한 이 사람들 신규로 이입한 이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우리도 그냥 7만 원씩 나갈래. 이게 아니라는 분위기인 거죠. 남아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빨리 풀어줄. 이준석 전 대표가 주창했던 그 가치를 대체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이 항상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데 당심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지금 당심과 여론조사의 비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도 전체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당에서만 집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더 옹호하는 목소리가 집표상으로는 크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한쪽이 몰려있을 거고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모두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 혹은 스스로가 친윤희라고 자처하고 용산의 의지를 받고 싶어하는 여러 후보들과 비윤의 유일한 사실상의 단일 후보로서의 유승민. 이 대결로 갈 가능성이 압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김재석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6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거의 돌풍을 넘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션이었죠. 당원표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원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두텁고 높다는 것인데 7대 3이라는 당원이 C10, 여론조사 30 이 비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70%마저도 없애서 90% 내지는 100%까지 당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을 때 여론조사 비율을 계속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 민주당이 너무 짠물로 가면 안 된다. 계속 소금을 느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일반 대중들의 여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일부 더 늘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논거는 있죠. 역선택이라는. 역선택 방지. 그런데 사실 미국인의 이런 데서 역선택이 또 하나의 선거를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 그것도 국민의 여론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역선택 가지고 여러 계산들도 나오고 예측도 나오고 그게 또 사실상 역선택 때문에 대세가 뒤집히고 여론이 완전 왜곡돼서 그런 전례도 없어요. 역선택은 사실상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구시를 갖다가 붙이는 거에 불과하지 사실은. 사실은 역선택도 만약에 일반 여론조사 비율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인지를 여부를 묻고 나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면 사실 역선택도 피해갈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죠. 그 얘기 계속 나왔었죠. 계속 나왔던 얘기고 당원 100%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득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립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한 세 차례 치료본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절대로 유승민 당대표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 지금 아까 김재준 위원장도 얘기했고 우리가 역선택 방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차하면 룰을 바꿔버립니다. 혹시라도 그럴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룰을 바꿔버릴 것이다. 룰을 바꿔버릴 것이고 룰에 불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못 견디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당대표를 탄생시킨다는 건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준석을 제거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국면으로 가게 되고 몇 가지 조건들만 갖춰지게 되면 유승민 당대표가 전혀 불가능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심을 좀 끌어먹고 당에서의 싸움의 진지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표가 틈만 나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지 독려하고 대구까지 직접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자신이 바람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바치를 다지러 지금 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왜 과거에 세 번의 전당대회 경험을 앞에 빌드업을 했냐면 국민의힘은 전신을 포함해서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 당원 투표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포섭하고 있느냐 여기에 거의 선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 대표 그리고 2위 최고위원, 3위 최고위원 3위까지는 당협위원장 확보수자예요. 그런데 당협위원장 확보수는 어디냐 하면 소위 말해 지금 같은 경우에 용화대의 오더예요. 그런데 거기는 좀 반대요. 현직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좀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용산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용산의 의지가 그렇게 쉽게 관찰되기 어렵겠죠. 요새는 저번 전당대회에도 그랬지만 조직표가 옛날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때는 온라인 투표라는 것도 우리 이종훈 평론가 계실 때는 하도 옛날이라서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 이런 게 없던 시절이어서 오여서 투표했잖아요, 직접. 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우르르 몰려가는 표가 있는데 지금은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누구 뽑으세요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하게 돼서 그건 도봉갑이 그럴 것 같아요. 영남이나 내려가면 전혀 이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달라요, 옛날이랑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극본 없는 드라마 예측하기 힘든 승부를 좋아하시지 딱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그게 흔들릴 것 같으면 룰 바꿔보려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과연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유승민 당대표가 돼도 함께 일할 거야라는 마음이 돼 있으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건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바로 보여줬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여당이라는 말 자체에 대통령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여당이라는 말 자체에. 그렇죠. 실제로 여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너무 척을 지는 방식으로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충실하게 입법으로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아마 많이 하면서도 저희 당원들이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에서도 거의 50%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원의 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고 두터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대표의 준하는 권한을 가질 때는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총선 끝난 다음에 2024년 총선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대표를 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도 싫고 유승민도 싫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인 누군가를 당대표로 앉히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경원을 내각으로 앉히고 뭘 하고 뭔가 조정을 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해줘서 친윤표가 한쪽으로 확 쏠리도록 만들어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친윤의 대표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차기 당권 노리고 있는 사람. 권용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로 나올 거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굉장히 인재풀이 얇기 때문에 댑스가 얕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또 뺄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지금 또 난리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당무를 대통령이 세게 개입하면 개입할 수도 역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구도상 저쪽 표가 분산되고 이쪽 표가 몰리게 되면 또 알 수 없다. 이 정도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법차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